네, 저희 원래 연극의 주인공이 주현남, 이더방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 중이신가요? 네, 지금 막 출근해가지고. 어떤 장면을 준비 중이시죠? 저 용변을 본 후. 용변을? 용변을 좀 많이 보셨나요? 좀 많이 봤어요. 어떤 거 드시고? 잘못 드셨어요? 그놈의 피스타치오가. 피스타치오. 그놈의 피스타치오. 주인공이. 주셨잖아요. 저한테 피스타치오. 제가 사온거죠. 남들이 다 괜찮아하는데도 주현남은 또 피스타치오. 알러지가 있나봐요. 피스타치 안 맞히셔가지고. 그럼 주현남에게 무형은 어떤 존재죠? 저에게 똥을 준? 저에게 똥을 준 존재. 똥 싸지르고 도망가? 똥 싸지르고 제 자리를 뺏어가. 굉장히 전략적인. 무형이 굉장히 탐탁치 않으시겠어요? 아 그쵸. 그럼 탐탁치 않죠. 당연히 탐탁치 않죠. 똥을 주고. 제 자리를 뺏었는데. 저는 또 그 자리를 쟁취하고서. 무형이. 그 사랑도 쟁취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는데. 무형이 어떻게 보면 또 나쁘네요. 주현남은 그쵸?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쟁취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뺏어내야 돼.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주현남은 볼 발랐나. 근데 머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5대5 하셔도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처음 해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머리 지금 괜찮으신데. 아 저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한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훈훈한 것도 서로. 믿업도. 믿업도 조금씩 나누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피스타초 임하면서. 임하면서. 소감 한마디. 하고 끝이나 하실게요. 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저는 열심히 똥물 싸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피스타초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우리 분장실장님도 또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 한번 해오세요. 분장실장님. 네. 하하하하하. 마무리잖아요. 감사합니다.